흥타령 이성진님의 흥타령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무궁화 국악동아리 단체반이에요. 단체 팀 모셔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몇 분이 나오신 거예요? 8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팀이 나온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미인이시고 소리도 참 잘하실 것 같이 한복에 잘 어울리는 그런 자태를 가지고 계시네요. 너무 미모가 이쁘셔서 소리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무궁화 국악동아리라고 했는데 무궁화 동아리는 뭘 하는 단체인가요? 공료를 취미로 해서 배우다가 봉사활동 주로 나가는 단체예요. 네 봉사 봉사 봉사를 많이 다니시는군요. 조금씩 다녀요. 조금씩. 주로 어떤 데를 다니나요?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데. 그렇죠. 필요로 하는 데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신다. 네 이러면은 그 봉사를 갈 때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가시나요? 네. 아유 네 그러시구나.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소리를 오늘은 여기는 그러면은 무궁화 국악동아리에서는 경기 앞산타령을 하신다 그랬는데 뒷산타령까지 앞산타령하고 뒷산타령까지 네 이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네 지금 앞산타령 한번 이거 속옷 치면서 하시는 거죠?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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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둔다 에헤 에허기 이허허허 에허야 에허허 에허허 어허허 에허허히 여 어허허 나의 단산공항은 쭉 실은 걸고 벽오동 속으로 넘나든다 아 경상도 대백산은 상주닷동 강이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은하동이라 성진강수로만 가둘러있다 성산의 천호성은 너는 너희 이누었느냐 풍서를 못 이겨서 꽃 꽃 잡아서 풍서를 못 이겨서 풍서를 못 이겨서 풍서를 못 이겨서 그지간 사단을 위한단 말이오 나무중둥이 거드렁거리고 어수장맞이라든지 만수산에 흐름 흐름만 보여주는 나의 산청경계 유산가자 강동팔경도 운명하고 영동구 돌아들이 그 은강산 유점사가 살아뒀다 사라짐 사라짐 어디가 경계너냐 어디가 경조너냐 우도로서 산차로로서나 강릉병포대 간성청간저 울진망양저 병예예월성저 성적은 죽서로 동천청석저 양양의 남산사로구나 보성은 사비로 설악사 신흥사로구나 보성여 나무 여기 놀기 좋다 앞산타령 뒷산타령 잘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목소리도 다 한결같이 다 예쁘셔요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하셨어요? 네 연습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어 근데 아주 그냥 뭐 누구 하나 이렇게 삐는 목소리 하나 없이 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표정이 아주 너무 이쁘시고 제일 많이 잘 웃으시더라고요 제일 웃으시고 저기 두 분이 많이 웃으시고 역시 노래할 때는 이렇게 웃는 얼굴이 참 이쁘게 보이거든요 관객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웃는 모습을 이쁘게 보잖아요 노래가 조금 그거 해더라도 아 이쁘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봤을 때도 웃는 모습 그런 모습에도 점수가 좀 플러스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잘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음에 나가실 때도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거 매달 매달 드리는 거 아시죠? 네 누구를 드릴까요? 저 언니 언니 주세요 누구를 줘야 돼? 저 언니 언니 아 언니가 받아 아 진짜 네 언니가 받으라 했는데 왜 자꾸만 아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멋지세요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이제 저기 본선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뭔 소리 잠깐만 막의